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문화 세계화는 자 멀티풀 하면은 몇 개의 몇 개의 중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자 그래서 벌리우드 영화 처럼 음 요거는 pp 가 되겠죠 뒤에 명사가 없잖아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그 발 발리우드 라 그러지 발리우드 영화 처럼 그리고 쿵푸 영화 처럼 a & b 아 또 pp죠 홍콩에서 만들어지는 홍콩에서 만들어지는 쿵우 영화 처럼 아시아의 몇 개의 중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브 타이로 자 이렇게 하면은 자막 처리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에즈맨이 에즈 하면은 많게는 그 다음에 인은 언어가 나올 때는 in english 영어로 모모로 라고 해석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많게는 열 일곱 개의 언어로 자막 처리되어 집니다 그리고 a & b죠 그리고 배포되어 집니다 특정한 디아스포라에 디아스포라 하면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이주하여 해외에 사는 사람들 또는 그 집단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한인타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 배포되어 집니다 특정한 디아스포라에 자 this cultural space 이 문화적인 공간들은 which are dominated by language like hindi and mandarin mandarin 하면은 그 중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힌두어 인도 그래서 힌두어 그리고 중국어와 같은 언어에 의하여 독점되어 가 그래서 dominate 하면은 지배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긴 지배하다 라고 해석하면 될까 했다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이 문화적인 공간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도전합니다 영어에 퍼짐에 그러니까 영어를 안 사용하는 거 아냐 이 지역은 자 교수 바이씨 는 자 보여줘 왔습니다 어떻게 중국어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인 그리고 인도 아이들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아이들이 연결되어 져 있는지를 싱가포르에서 자 인트 펜 펜 들어가면은 범 그러니까 그 광대하다 할 때 그 범 범 중국 그리고 범 인도 문화 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들의 engagement 참여 를 통해 중국 팝 음악 중국에도 아이돌 가수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인도 영화 이럴 때 위대는 모모 에 리스펙티블리 각각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 팝 음악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인도 영화 그죠 이렇게 각각 이런 것들에 그들의 참여를 통하여 범 중국 그리고 범 인도 문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한 거죠 자 요 답은 4번이고 5번으로 그냥 가보자 she does emperically emperically challenge the idea that 그녀는 does 따라서 emperically 실증적으로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실증적으로 라는 얘기는 연구를 통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따라서 연구를 통하여 앞쪽에서 이걸 보여줬다 했잖아 연구를 한 거야 그 개념에 그 생각에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요 생각이 틀렸다 라고 합니다 그 무슨 생각인데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은 수동적인 희생자 문화세계화에 근데 그 문화세계화 라는게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영어는 a and b a or b 이런걸 같은 내용으로 연결할게 많아 자 아우더브는 프럼으로 해서 하면 되고 서구로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구로부터 오는 문화 그러니까 세계문화 그게 바로 문화세계화야 이거에 수동적인 희생자 이다라는 그 생각에 도전합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중국 그 중국 사람들은 중국 어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인도 자기네 문화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 그런 얘기인데 4번은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계에 두 세계의 두 가장 퍼플루스 인구 많은 나라로서 음 중국은 인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위드 분사구문 이거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무역의 크기와 크기 그들 사이에 무역의 크기가 71.5 빌리언 달러에 달하면서 그래서 위드 분사구문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벨주잉은 원래 벨주는 평가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벨주잉은 금액이 뭐뭐 에 달하면서 그래서 무역의 규모가 72.5 빌리언 달러에 달하면서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여기 분사구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국과 그 인도 그 문화적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 그 이제 문화 세계와의 희생자가 아니다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역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